왜 이렇게 섬뜩해 영화 친구 김시선입니다 쇼버스 타고 쇼필름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? 단편 영화에서 요구괴담일까요? 오싹한데요 그만! 나 동작이 좀 잘 안돼서 밤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오기 십상이라고요 아내랑 같이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인 건가요?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는거죠? 나도 어? 으... 메뚜기? 휴... 그렇죠? 다 악몽이겠죠? 귀... 그랬겠죠? 악몽과 현실 사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위한 스페셜 투어 쇼버스 섬뜨갱 지금 올라타봐 당신이 꿈꾸던 쇼필름 유니버스 쇼버스 섬뜨갱 전국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순행합니다 응원isc 이런 nord quand원 אפ실az요 전국 롯데시아